안산시가 과거 안산도시공사 임원으로 일하면서 채용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인물을 안산도시공사 사장으로 채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안산시는 지난 17일 서영삼 전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을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. 이에 대해 안산시의회 국민의힘은 성명을 내고 김철민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인 서영삼 씨가 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서 신임 사장은 과거 안산도시공사 본부장으로 재임할 때 채용비리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범죄자라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윤화섭 안산시장은 서영삼 신임 안산도시공사 사장의 임명을 철회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인사를 한 것에 대해 안산시민에게 사과하라고 덧붙였습니다. 이에 대해 안산시는 서 사장의 임명은 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과거 처벌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임명에는 법적 하자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